동구청은 지난 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동구 실천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유열방제단, 안전지킴이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실천결의대회와 안전관리현장 낭독, 안전실천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으며 결의대회 후에는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안전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안전생활화를 유도하는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동구청은 로비 한켠에 대구·경북 산업안전 사진 공모전 수상작과 어린이 안전 포스터를 전시해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안전생활 실천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